어이구 무서워 으아악 으아악 점프 공중 싹 슉 슉 슥 점프 공중 샥 슝 슬라이딩 점프 앱 쉬프트 싹 슉 슉 달려가서 점 라이딩 점프 쉬프트 왼쪽 슉 다시 점프를 달려가서 슬라이딩 점프 쉬프트 슉 슬라이딩 슬라이딩 앞으로 달려가서 슬라이딩 쉬프트 슬라이딩 점프 환불각 익혔어 초코포 각성했어 초코초코 슈 사이버 소울이 아니지 고스트 사이버닌자 사이버 아사신? 벽타는 도시의 이런 사이버닌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게 이거야 도시검사 그냥 평범한 현대도시인데 막 닌자가 있는거야 막 검쓰고 총쏘고 어 고어하네 약간 촉수괴물 있나 봐 닥터옥토퍼스 같은거 여잔가 봐 닥터옥토퍼스 그래서 저는 전에 소설 한창 쓸 때 와 멋지다 도시의 초능력자들의 대전 이런거 많이 많이 썼어요 너무 닥터옥토퍼스인데? 6개니까 헥타..헥타..헥타버스.. 아니구나.. 와 뭐야? 뭐야 되게 맘에 들어 enough! enough! 뭐야 이거 너무한거 아냐? 이거 그거잖아? 뭐야 뭐야 미친! 그냥 팔 뜯었어 세키로 시작부 사이버 세키로인가 그리고 뭔가 버튼 하나로 날 정지시킨게 그 토르 라그나루크 같기도 하고 사이버 세키로 맘에 드는데 빨리 해보자 뉴게임 어? 살아있어 와 와 와 와 이게 인게임이야? 진짜? 어 왜 이렇게 세끈하냐? 와 완전 세끈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조선 오오호호 오마이갓 오마이 갓 근데 칼을 항상 이렇게 쓸고 있어? 근데 이 리얼리티하면 너무 좋아 그래픽 봐 빛판사 칼 제 본가에 5,000원짜리 일본 돌을 샀어요 11번가에서 산 오 마이 와 벽타기와 카타나? 최고죠? 그냥 절단시켜버렸네 벽타기는 그 루시우 벽타기처럼 해야 되나? 루시우 벽타기라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서 반대로 즉이요 미안 내가 사이버 세키로긴 한데 사실 사이버를 별로 안좋아해 아날로그가 더 정감간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가는거 맞는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? 음? 즉이요 요인가요? 아 벽타기도 약간 한정되어있나 보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아 이건 표시되는거 보면 벌써 막혔어 쪼꼬뽀는 큰일이다 완전 막혔다 아 혹시? 점프로 가서? 시프트? 시프트 컨트롤이 대쉬 컨트롤 약간 대쉬 벽타고 대쉬 안돼 젠장 뭐야 누가 길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 엠병알 엠병알 저기야 길 길 어디야 엠병알 에잇 에잇 뭐냐뇨? 슬라- 컨트롤은 슬라이딩 슬라이딩 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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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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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으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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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파 이거 약간 쿨타임 있나? 어우 집중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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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풰 어휴 오우 약간 순간이동 전멸 같 순간이동처럼 할 수 있나 보다 저기요 아 그게 아주 어렵네 로그라이크였어 이거? 이 엠병 로그라이크였냐고 나 로그라이크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적응하면 되지 근데 적응하면 되지 슈프트 슈프트 와우 와우와우와우 아 어렵다 벌써 어렵다 이거 실전에서 쓰라고 하면 엄청 힘들 것 같애 그냥 무쌍류였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완전 실패했죠 가서 아 이렇게 피할 순 있어 저기요 아 기본적으로 쟤네 사격 능력이 엉망이네 일단 잠깐만 잠깐만 이거 튕겨내기 아이씨 이거 겐지처럼 튕겨내기 있어야돼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이다 나 제일 못하는 류인데 이거 내가 제일 못하는 류 아 아 점프 공중 싹 슉 숑 점프 공중 샥 숭 달려가서 슬라이딩 점프 엣시프트 싹 슉 달려가서 점 라이딩 점프 슈프트 왼쪽 슈 다시 슬라이딩 슬라이딩 앞으로 달려가서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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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슬라이딩 점프 슬라이딩 쉬프트 왼쪽 헌불각 헌불각 튕겨내기 있으면 어 어 발견 발견 튕겨내기 발견 튕겨내기 발견은 했는데 튕겨내기 됐죠? 한번 시험해보자 시험해보자 아 여기 1대1 상황에서 자 내 반사신경을 끌어올린다 생각해 초코뿌 지금부터 반사신경 연습이야 아 연사.. 연사를 생각 못했네 one more 반사신경 테스트 이제 겐지 잘할 수 있어 이제 사이퍼즈랑 겐지 잘할 수 있어 헉 이거 해야돼 이건 해야돼 진짜 이건 해야돼 박자 익혀 박자 익혀 팅 박자 익혀 팅 리듬 이 리듬을 기억해 팅 팅 팅 팅 팅 팅 오케이 두 번까지 성공했어 지금 팅 팅 팅 팅 왜 녹았어? 없어졌어 이젠 초코포는 사이퍼즈도 겐지도 잘할 수 있어 이 게임만 하면 그래서 빨리 적응해야겠다 근데 이 회피가 이거에 의존해야돼? 총이 날라와도? 펅 круг 대타 셀카드 스피즈 이즈 스웨스 워 어 워 에어엘이 예에에엣이 예에에스 와 이거 예에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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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쾌감이 장난이 아닌데? 뭐니? 아이고 아이고 바보지 됐다 달려가서 왜 나 어디로 날아갔어? 다시 다시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야돼 근데 좀 헷갈리는게 어떤 점프 쉬프트를 하면 앞으로 가속이 되고 어떤 점프 쉬프트를 하면 왼쪽 오른쪽 무빙이 돼서 뭐 짜지? 이 노란색만 잘 따라가도 길 잃을 일은 없네 여기 어디야 아 아 R하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나 보다 아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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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착지 달려가서 목 아파 슈음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아 어떨 때는 그 벽 차기를 하고 어떨 땐 벽 타기를 해 아 아 스페이스바람 한 번 더 눌러야 되네 이거봐 꾹 누르면 또 바닥에 떨어지고 아이씨 어려워 어? 왜 이번엔 또 이렇게 들어가? 이 길이 아닌가? 엠 욕한 거 아니에요 에잇이에요 이거봐 뭐야 이거 옥테인 테러 여긴 맞는데 아닌가요? 맞는데 그럼 여기서 아 기차 타는 건가 보다 아니네 뚜벅이었던 것이었어 뭐죠? 길을 잃었다 이것하고 저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이거 길이라도 좀 알려주면 좋겠덩 노란색을 따라가는 게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노란색 여기서 끊기잖아 자꾸 왜 이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곤란하다 아 왜 이래 어려운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넘어왔어 아 쉬프트 점프하면 벽 차기가 자동으로 나가네 쉬프트 차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오우 나 완전 엣지 엣지를 걸었어 저기요 길이 예스 예스 의외로 가드가 없네 회피가 강제네 가드가 있는 게 훨씬 재밌을 텐데 아 아 잠깐만 달려가서 슬라이딩 슬라이딩 쌍 쌍 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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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해서 움직이면 못 맞추네 아 슉 뭐하 슉 슉 슉 어이구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저 녀석이구만 가만있어 슉 아 슉 와 이거 나중엔 진짜 어렵겠는데? 어떻게 하냐 벌써 겁나 슉 샹 아우 나 뭐하니 아 이거 튕겨내기가 좀 스킬처럼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을텐데 왜 튕겨내기를 안 만들었지? 총 흘리? 오 뭐야 맞았어? 잠깐만 자아깐 만 점프 쉬프트 옆으로 싹 뻑규 이러지 않았어 지금? 아아 어아아 괴로워 괴로워 넌 어딜 보고 있었는데? 아아 아아 아 근접이 해서 근거리에서 이 슈프트를 해야 되나? 이걸 이걸로 피해야 되나? 아 손 땀나 간만에 긴장되는 게임 한다 이렇게 자자 자자 사 jumped 여기에서 시익 오케이 고 와 이거 엄청난 잠재성이 보여 게임에 대한 근데 내가 그걸 못 따르는 순간 뭣도 아닌게 되지 이때 쉬는 시간이구나 응? 하아.. 최소 3억 65 괜찮은거야?